안녕하세요. 어린이집에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장피디가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. 선생님이 먼저 우리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. 어린이집 선생님의 하루를 몸소 겪어보겠다는 장지혜 피디. 그 이야기를 들은 원장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. 여기는 항상 저는 본인보고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. 그것은 바로 경찰서. 선생님이 되겠다고 어린이집을 찾아갔는데 난생처음 경찰서에 끌려온 장피디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. 장지혜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채용되시는 거 맞으시죠? 원장님 그럼 여기 취업 예정지기에 경찰서에서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데 성범죄 이력 확인은 왜 필요할까요? 어린이들이나 아동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차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률이 제정된 건데 그것 때문에 조회를 하는 거죠. 2년 전부터 시행된 성범죄 조회법으로 성범죄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답니다. 서류상에 깨끗하거든요? 저는 진짜 경찰서 자체가 처음이에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내일은 앞치마 새것으로 깨끗하는 거 하다가 이름표 꼭 붙여서 옷 깨끗하고 단전하게 입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봐요? 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히 가세요. 드디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1차 조건에 합격했습니다.